한아 얼굴에 또 뭐야? 친구들 아무도 없어 어떡해 한우, 한우 이거 풀어줄게. 한우, 일로 와봐. 옥주 풀어줄게. 한우, 일로 와봐. 한우, 일로 와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 아무도 없잖아, 친구들. 어떡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날씨 안 좋아서 못 나왔잖아 다 보관 때문에 하나 저기 카디 왔네 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오셨네 우한 때문인 것 같아요 카디 안녕 카디 왔네 오늘은 엄마 안 오시고 엄마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오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끌어가지고 왜 그래 카디야 카디 왔다 가서 놀아 카디랑 놀아 그럼 카디야 잘 있었어 카디 카디 지지 마 안뜺는다니까 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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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고지마!